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AI센터에서 센터당을 맡고 있는 곽기호라고 합니다. 제가 기구한 국방에서의 책임 있는 AI의 다용, 기술 혁신과 윤리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술 혁신과 윤리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번 기구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잘 사용하면 충분히 좋은 기술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부의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 기술의 원천적인 또 다른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그대로 사용해버린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슬기롭게 그런 것을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우리 주변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즉 AI라는 것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는 직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도 기존과 다르게 기존의 인간이 직접 개입해서 하던 많은 활동들을 이 AI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신에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잘못 사용되거나 통제되지 않았을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 한두 명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사회가 그리고 많은 집단지성이 모여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 진짜 빠르죠.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뇌로 사람들의 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보다 훨씬 빠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계산을 하는데 노력을 뇌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AI라는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 바깥에서 얘가 스스로 결정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루에잉 고위급 회담에서 AI의 국방 활용에 있어서 AI 기술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회의에서는 우리가 AI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즉 책임 있는 국방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의 사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의미를 남겼던 회의이고요. 하지만 한 번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국방 분야에서 책임 있는 AI의 활용에 대해서는 한 번의 회의로 끝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 열리는 루에잉 고위급 회담 큰 의미를 또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도 루에잉 고위급 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새로운 발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루에잉 고위급 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같이 힘을 모으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시장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